정글 포지션 안녕하세요 저는 클러치 게이밍에서 정글 포지션을 맡고 있는 리라 남태우고요 우선 굉장히 쉽게 A조에서 1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뭔가 제가 하는 약간 경기마다 주사위 있는 것 같아요 패시브 자체로 그냥 약한 팀이든 강한 팀이든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1등으로 올라가는데 그래도 1등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무대를 어떻게 보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저의 꿈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너무 압박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냥 저 할 거 하고 저 잘하는 선수인데 뭔가 더 보여주려고 하다가 망친 것 같고 그냥 솔직히 저희 팀이 초반에 센 거는 그냥 정글러가 동선 잘 짜서 근데 이제 머리에서 벗어나서 2대2나 3대3 교전해서 많이 지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할 거 하고 그러면 이제 불안했던 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굉장히 뭔가 기쁠 줄 알았는데 뭔가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도 없어서 그 롤드컵 선발전 이제 TSM 이기고 나서 저희가 회식을 했는데 그냥 공허하더라고요 아직 갈 게 멀구나 다른 선수들은 얼마나 이제 큰 무대를 뛰어봤는데 내가 그냥 이제서야 한 부분이 됐구나 그냥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냥 월드컵 이제 안에서도 뭐 굉장히 저의 퍼포먼스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냥 아직은 뭐 증명할 게 많다 이 자리는 이제 나의 꿈이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영어를 별로 쓰는 걸 싫어하지 게임 안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그냥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완벽주의자라고 제 스스로 말하기 그런데 그냥 제가 완벽한 거 아니면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싫어해서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 뭐 B 시즌은 LCK 같은 경우는 뭐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B 시즌 중에도 완전 B 시즌이라 뭐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만나서 놀고 싶어하고 뭐 다른 게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이 자리에 저 혼자 있는 거 약간 뭔가 별로 탐착 약간 그래요 좀 애들이 다 성공하고 그러고 싶은데 애들이 다 헤매는 거 보면 좀 아쉽긴 해요 일단 제가 후니 선수랑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그냥 사람 쪽으로 이 사람이 왜 성공을 했는가에 대해서 약간 와닿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친화적이고 할 말하고 뭔가 뭐 왜 저 사람이 성공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뭐 게임 안에서도 배울 것도 많고 굉장히 그냥 저한테는 많은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저희 입장에서 뭐 언더쇼 갈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그냥 쇼메이커 선수가 저희 4위라고 했었으니까 오히려 저희는 뭐 항상 언더도 그 약한 팀으로서 굉장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지금이 더 불안한 거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런 마인드보다는 아 이 선수들이 더 잘하니까 우리는 더 잘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저희가 저희 실수로 막 넘어진 게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고치고 만약에 시조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그냥 뭐 모토가 원래 후회 없이 게임하자인데 오늘은 어제랑 오늘은 후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후회 없이 게임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고 싶네요 솔직히 제가 게임을 하면서도 못하는 게 느껴지는 판이 많았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일어난 일 그거는 해프니였다 그거는 실수였다 원래 이 선수 이만큼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괜찮아질 거 같아요 마음도 이제 좀 편해지고 적응도 되는 거 같고 솔직히 그냥 제가 실수해서 넘어진 거라서 딱히 상대가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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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